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쇼패딩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가격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시각의 평가남자의 패션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쇼패딩 무엇을 살지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드릴 쇼패딩 4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는요. 우선 다양한 가격들을 좀 선보여 드리고 싶어서 우선 가격들로 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다양한 소재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우선은 합성 소재로 좀 대표되는 신 소재부터 해서 덥다운 구스다운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별로 해서 디자인 착용과 그리고 코디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는 스타워의 베이직 에어 푸퍼 제품입니다. 원래 정가는 69,900원인데요. 현재 할인가로 4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2X라지까지 컬러 총 5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덥다운이나 구스가 아니라 폴리를 기반으로 한 신소재인 신클라우드 에어 충전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덥다운이나 구스다운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충전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핫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보호성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활용하면 꽤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을 보시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숏패딩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겉에는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내부에 포켓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로 꺼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퍼가 있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부분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밴딩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크기를 또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넥라인에는 이제 면으로 또 한 번 더 겹쳐나서 본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유광 스타일은 주추하는 편인데 이거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착용 모습을 보시면 제가 XL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깨 라인 이런 것들이 살짝 세미오버핏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 더 껴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한 개 업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합선 소재라 해서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착용을 해보니까 덕다운 정도의 그런 무게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핏감이 너무 좀 축 처지지 않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다른 패딩들은 딱 입으면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컬러감을 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또 큰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감을 가지고 뭐 가을, 겨울에 칙칙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감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덩이 기장감을 보시면 엉덩이 살짝 덮는 정도의 기장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브의 썸인 숏패딩 다운 점퍼입니다. 원래 정가는 24만 9천원인데 현재 무신세 할인가로 15만 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S까지 컬러는 총 3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덕다운인 디버 덕다운을 사용을 했고 혼합률은 7대 3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통은 8대 2나 9대 1 정도 돼야 괜찮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합률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딩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면에 포켓이 두 개 있고 안쪽에 사이드 포켓이 있는데 스파어 같은 경우는 지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입구가 그냥 오픈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팔 부분에 패치가 붙어있고요. 또 등 부분에 이렇게 로고가 붙어있어서 이런 것들은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서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X라지를 착용한 모습인데요. 보통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핏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X라지로 한번 이렇게 착용을 해봤고요. 여유롭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조금 크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 핏으로 가실 거면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껴입어야 되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업을 하셔서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용감도 꽤 괜찮습니다. 우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꽤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컬러를 얘기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에서 유일하게 하이트 컬러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흰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하이트가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겨울에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컬러 자체가 주는 그런 깔끔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하이트 컬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제품들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이런 기장감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플리쉬의 컴팩트다운 자켓입니다. 정가는 17만 8천원인데 현재 무신사 할인으로 12만 4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라지까지 컬러는 총 3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덕다운 제품이고 호남이로는 8대2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디자인적으로 좀 디테일 요소가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쇼패딩이란 느낌보다는 사실 항공점퍼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 참고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패딩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좀 층이 좀 다 나 있잖아요. 이 제품은 좀 매끈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섹시해요. 이 제품도 이제 겉면에 포켓이 두 개 있는데 앞에 두 개의 패딩에 비해서 포켓도 한의 큰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할 때 포인트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사이즈 형태인데 지퍼가 되어 있어서 이런 측면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큰 특징이 안쪽에 웨빙벨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작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좀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측면도 이 제품의 큰 특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소매 부분이 다 밴딩 처리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시보리로 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바람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밴딩이 되어 있어서 조아서 좀 O자 형태로 조금 핏감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양한 비테일을 살려서 코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사실 고가의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재가 YKK 지퍼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부자재에 그런 신경을 썼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오버핏하는 형태의 그런 핏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웨빙베이프에 지금 착용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덥다 이럴 때 벗어두면 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랄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도 포인트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장관 같은 경우에는 허리선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품으로 커버넛의 헝가리 구스다운 007 쇼트오프입니다. 원래 가격은 238,000원이고요. 무신사 할인가로 199,9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생기는 S부터 XL까지 컬러는 총 6가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유일한 구스다운 제품이고요. 또 구스다운에서도 조금 고급 구스다운이 헝가리 구스다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률은 8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혼합률 자체는 꽤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파워 같은 경우는 스위브 제품 같은 경우는 600 정도였는데 이건 700 정도라서 스펙사로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은 그냥 아주 깔끔하고 전용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쇼핑몬 디자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켓이 두 개 기본적으로 있고요.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부 포켓이 세로 형태로 되어있었다면 이건 가로 형태로 되어있고 지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이랑 소멸 부분에 스카치 나용으로 해서 심플한 로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깔끔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있거든요. 앞에 제품도 밴딩으로 되어있긴 했지만 약간 헐거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잘 쪼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밴딩으로 처리한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핏하고 좀 짱짱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YKK 지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되게 부자재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또 지퍼를 잠그고 또 똑딱을 한 번 더 잠글 수 있기 때문에 보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있어서 O자 형태로 좀 핏한 느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양한 코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레귤러 형태의 핏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스로 되어있어서 그런가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좀 가볍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강하고 활동성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양방향이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코디적인 포인트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좀 디테일한 요소가 코디할 때 포인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측면은 꽤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장감을 보시면 엉덩이를 살짝 덮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쇼팬인 아이템 4가지를 추천드려봤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렴한 가격대부터 또 가격대가 있는 제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덕다운이나 고스다운 제품을 구매하면 좋겠지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고 또 필요하신 제품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CX였습니다. 빠이!